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때아닌 배신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배신자 프레임, 그 덫에 갇혀있는 분이신데 본인을 향한 어떤 배신자 프레임에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또 윤핵관, 권성동, 장제원, 홍준표 전부 다 배신자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들었죠.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45년 구형했고 또 홍 시장은 친박들에게 아부하다가 필요 없어지니까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시켰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물론 홍 시장은 배신한 단어가 개인적인 신뢰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이 과거 박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걸 지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등에 칼을 꽂는 게 맞다. 배신자로 불려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김명호 의원님, 이거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불거져 나온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 사회자가 질문을 했는데 유승민 대표가 답변을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좀 판이 커진 것 같은데요. 이거 서로를 위해서 이제 이런 논쟁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배신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 자체가 상당히 정근대적이고 공건적인 그런 발상이거든요. 사실 이 민주국가에서 배신이냐 아니냐의 그 기준은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냐 아니냐 국민들의 성원에 따라서 만약에 권력을 잡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권한 행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면 그게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건데 과거에 봉건적인 왕조국가의 신민관계의 그 틀을 계속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당의 지도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그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재창출을 했지만 대북 송금으로 만약에 박지원 등 김대중 대통령 핵심 인사들이 감옥에 갔는데 그럼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배신한 거냐 이런 논쟁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축하고 발달했으면 이런 봉건적인 틀은 좀 이제는 빼고 정말 근대적인 국가, 현대적인 민주국가답게 국민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책임 완수 이런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완교 의원님은 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향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배신자라는 굴레 사실 지금 국민의힘 지도층에서 그런 얘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시겠죠. 본인이 볼 땐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름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용해서 정치를 한 분인데 억울한 생각이 기본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유승민, 홍준표 두 분이 제가 볼 땐 둘 다 비줄인데 왜 서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용은 저는 의원님 얘기하는 거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 얘기를 바로 유승민 의원님이 또 하셨더라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인물을 기준으로 충성을 했느냐라고 따지는 건 전혀 맞지 않다. 저도 동의하고 그게 모든 당에 다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력 정치인, 스타 정치인이 있다 보니까 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들이 모이고 예전과 같은 개파가 없지만 사실 그분들의 의사에 반하면 마치 배신자 같이 보여지는 이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유승민 의원 자체가 배신했다고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당시 원내대표로서 요즘에 문제된 시행령 통치 이거를 규제하려는 법령을 저희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니까 그쪽에서 받고 싶은 다른 법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하면서 저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던 건데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배신이라고 하신 거죠. 여야에서 협상을 하다 보면 저도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걸 받아줘야 내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 정치를 유승민 의원이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배신자로 어떤 프레임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자체를 후퇴시킨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만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배신자자 아니자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 현실적으로 갇혀 있는 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신당 관련해서 최근에 약간 변화된 얘기를 했어요.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결심할 생각이다. 결심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신당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한 지점하고 또 한 가지는 이준석 전 대표의 대구동굴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하면서 어떤 정치 분석가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당내 존재감을 내세우면서 사실 공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거든요. 김병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김한규 의원님 말씀 하나만 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까지 정치를 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검사 생활을 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김한규 의원님도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게 그때 검사 윤석열은 전혀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무슨 수사에 정치적인 뭔가 노림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잘못했다는 걸 좀 정정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홍준표, 홍준표, 유승민 다 지금 비주얼인데 왜 서로 싸우느냐 그 배신자 프레임이 왜 강화됐느냐 그 과정을 보면 탄핵 이후에 당시 새누리당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선을 치르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원조, 보수 세력들이 이탈한 바른정당의 표를 다시 이렇게 잡아오기 위해서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강하게 이렇게 제기를 하였죠. 사실 내부 총질로 사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 프레임이 갇혀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분의 앙금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좀 통과 제리처럼 저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당 같은 경우에 유승민 대표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라면 쓴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악담을 퍼붓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쓴소리를 넘어서서 고원을 넘어서서 좀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 것 같기도 해서 좀 현재 국민의힘과는 같이 국민의힘 안의 틀 안에서는 정치를 계속하는 게 본인도 불편하고 국민의힘도 불편하다고 서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정치적 활로 본인의 정치적인 가능성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른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준석의 가장 큰 무기는 나이라고 하는데 아직 더 젊기 때문에 당 안에서 이 보수라는 국민의힘이라는 큰 보수의 집 안에서 본인의 기반을 더 공고히 만들어 나가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본인의 지역구가 엄연히 상계동 노원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정치를 하는 게 본인 또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또 본인에게도 더 앞으로 또 전략적으로도 유효할 것 같아서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대표는 조금 정치적인 진로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한교님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얘기하신 것부터 얘기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마음 누구도 모르죠 정치할 의사가 있었는지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검사 아는 사람 수두룩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공직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를 많이 하죠 검찰로 일하다 보면 억울해 정치인들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적인 인기를 끌어서 정치권에 들어간 분들이 많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어느 순간 저는 공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꿈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내년 총선을 보시면 되겠죠 검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노원병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만약에 경선을 하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되겠죠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에서 기회를 줄 것이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이준석, 유승민이 필요하면 공천을 줄 거고 아니라면 어떤 핑계로든 징계 전력을 이유로 자격을 배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준석이나 유승민 이 두 분 모두 본인이 독자 세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국민들한테 또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지도부한테 보여줘야 그래도 공천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어서도 대외적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지기도 했었고 정치권이 내년 2월, 3월 초까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현실 정치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마이크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아마 답답하실 거고 어떻게든 정치권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지역기반 정당, 지역주의 정당이거든요 지금까지 제3당 같은 경우에도 어느 호남이 되었든 아니면 충청권이 되었든 지역을 기반으로 했기만 제3당으로 이렇게 원내 교수단체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바른 정당부터 해서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까지 어쩌면 유승민의 당이었는데 그 당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유승민 대표가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기반이 없는 새로운 당, 제3당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신당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 본인도 그런 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김완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유승민 대표의 행보는 오히려 본인의 확장성, 정치적인 확장성을 좀 더 많이 확보를 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 당의 본인의 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정치적인 가치, 잠재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준석을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건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놀라운 문석인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저희는 위험한 거죠 이준석 세력이 배제돼야 사실 저희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김병호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준석 전 당대표가 여의도로 들어와서 본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걸 참으실 수 있을까 그걸 놔두실 수 있을까 당대표도 룰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친윤 인사가 당대표가 됐는데 국회의원 이준석을 만드는 걸 대통령이 용인할 건가 저 정말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탄생할지 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공천을 받아도 저희 김성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 공개 맞고 또 유승민 대표가 되었든 이준석 대표가 되었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을 잡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정부인데요 좀 더 협조적인 자세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축하드력ennate 축하드력ennate